성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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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씩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여기서 볼게요. 성원을 시작했습니다. 위하연! 죄송합니다. 제가 먹었어. 괜찮아요.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잘 받으셨다. 원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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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대박!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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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머리가 띵할 텐데 보기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재명 총괄상황실장이었고요. 이번엔 송영길 총괄상황보부장입니다. 제가 민생의 길 하면 송영길이십시오. 민생의 길! 통합의 길! 송영길! 시민의 길! 송영길! 그래서 승리하는 길! 송영길! 컴백! 아 좋다! 여러분의 눈동자에 컴백! 감사합니다! 민준아 화이팅! 송영길 화이팅! 민준아 화이팅! 화이팅! 민준아 화이팅! 서울시장의 송영길 화이팅! 여러분 송영길을 통해서 작품을 만들어주세요! 네! 이재명 송영길! 이재명 후보의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온몸을 다해 같이 뛰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이재명 상임선대위원장이 송영길 후보와 함께 뛰니라는 말입니다. 전반전은 졌는데 후반전은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전반전은 이겨야 결승전이 다가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다음 정권 창출의 교두보 서울을 이깁시다! 이재명이 공표에서 민주당의 중심을 만듭시다! 이재명ните! 강아おおおおおおおお! Officers Styr 홍영길 안 되겠다! 우리도 끝나고 맥주노스 안 되겠다. 서울을 새롭게 설계할 국제 도시로 만들 역량이 뛰어나다,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국회하면 이겨! 국회하면 이겨! 국회하면 이겨!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이겼네! 청년길이 이겨야! 이겼네! 이겼네! 청년길이 이겨야! 이겼네! 이겼네! 감사합니다. 서울시장 공연기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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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